자, 자, 자. 와우. 하나만 사자. 어? 이거 왜 뭔데? 벼락 맞았다는데? 벼락? 벼락 맞았대. 벼락이 맞고 싶으면 그냥 내가 때려줄까? 하나만 사자. 뭘 하나만 사. 두 개 살까 그러면? 뭐? 용의해전아. 안돼. 미웠습니다. 안돼. 행운을 불러다 주는데. 안녕히 계세요. 여느님 키즈. 사지마. 여느님 기념이잖아. 사지마. 기념이라고. 저 진짜 안 맞아서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요. 잠깐만. 저거지. 사야될 것 같아. 아. 짜. 아. 여기서부터 거기까지. 여기서부터. 여기서부터. 여행은 싸웁니다. 이럴 때 나는 호텔에서. 이수연은 차에서. 싸우면 떨어져 있으라고. 차까지 주는 숙박. 쏘카. 하.